안녕하세요 여러분 덕화 인사 보내겠습니다 새해 인사는요 2020 대한민국 가수 대축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해요 여러분들 2020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바랄게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먹은 일들 모두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도 여러분 대박나시고 소원성치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요 여러분 뒷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과 그리고 공감 모두 다 가지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KBS도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2020 대한민국 가수 대축제 설날에 뵙겠습니다 대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den 함께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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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